우리 크레이지에요 뿌리뿌리뿌리 이거 힙합이에요 이거 타람 뿌리뿌리 타람 이제 저희 크레이지 들어가 봅시다 저희가 술 먹고 술값 내기 싫어서 했던 미친 짓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주세요 미쳤어 우리 미쳤어 술값 내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지 술값 내기 싫어서 죽은 척을 했지 미쳤어 우리 미쳤어 그래서 난 인공호흡했지 미쳤어 우리 미쳤어 알고보니 이게 용진이의 첫 키스 미쳤어 우리 미쳤어 내가 이걸 하려고 30년을 기다렸나 미쳤어 우리 미쳤어 뭐야 이게 진짜 왜 그래 너 진짜 첫 키스야? 아 그래 첫 키스야 이게 뭐야 이게 왜 내 첫 키스야 용진아 나도 나도 첫 키스야 야 미쳤어 우리 미쳤어 힙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힙합은 디스전입니다 오케이 디스 저랑 재영이 형이랑 폭로전 디스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미쳤어 우리 미쳤어 우리 미쳤어 우리 미쳤어 용진이 학창시절 빵 셔터였지 미쳤어 우리 미쳤어 재영이 형 지금 내 빵 셔틀 됐지 미쳤어 우리 미쳤어 용진이 술 취하면 옷 다 벗고 자지 미쳤어 우리 미쳤어 재영이 형 술 취하면 넥타이만 하고 자지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풍부심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야 딴 걸로 해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여 재영이 형 목욕할 때 넥타이만 하고 하지 하지 말라니까 목욕하는데 넥타이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샤워타올은 아닐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크레이지가 특급 콜라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양의 눈코입을 제가 콜라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더 비트 총 750에 성향 해드릴게 수면마취하고요 야 콜라보를 해볼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콜라보입니다 너희가 힙합을 하느냐 아세요? 그 곡이랑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랑 콜라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비트 주세요 너희가 힙합을 하느냐 나는 모르지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1, 2, 3, 4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귀 귀요미 귀 귀요미 tbm